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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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오.. 잘 있었냐구? 잘 있었어? 잘 있었다고.. 밖에 날씨가.. 하늘이 와서 청량국 푸르르 오늘 같은 날 작업실에 있으면 안 되지? 안 되지 좀 수리하러 가야 되는 거에요 여기로 갔으면 돼 거기 있잖아 거기? 거기? 아아.. 이 도심 서울 속에 맑고 푸르른 그곳? 거기 그곳? 가야지 가야지 에이 청춘 우리를 서울 식물원으로 안내해줘 네 지금 서울 식물원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야 왔다 우리 나이 지고 나온 거 봤어? 봤지 봤어 봤어? 그래도 우리 청춘 마이크에서 영상 많이 남겨놔서 진짜 다행이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또 원더랜드 신곡 나오잖아 응 우리 이번 새로 올라올 영상에 원더랜드 영상도 찍었잖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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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럼 그거 보고 가자 그래 오케이 보자 헤이 청춘 오이오이 영상 보여줘 네 지금 오이오이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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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vision 크립 영상 라อด 모든 감각을 깨워 겁먹을 필요 없잖아 궁극의 너를 보여 그게 너야 3, 4, 2, 5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3, 4, 2, 5 그 이상의 너를 보여줄게 아… 아… 아 아… 3, 4, to the 5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3, 4, to the 5 그 상에 너를 보여줄게 3, 4, to the 5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3, 4, to the 5 그 상에 너를 보여줄게 Where you live 같은 곳에 있어 Where you live 두 손을 뻗어 Where you live 벽으로 물어 나를 마주 봐 1, 2, 3, to the 5 1, 2, 3, to the 5 번쩍하고 터질듯이 한 걸음만 더 발을 내디면 눈앞에 펼쳐질 꿈 바다보다 더 깊은 곳 그곳에 널 데려다줄게 우주보다 더 넓은 곳 우릴 꼭 숨겨줄 거야 Oh I need some rest Where's my forest And I'll show you my wonderland Oh I need some rest Where's my forest Oh I'll show you my wonderland 잠깐 멈춰 숲을 봐 너와 내가 만난 이곳 한 걸음만 더 발을 내디면 모두 사라져버릴 꿈 바다보다 더 깊은 곳 그곳에 널 데려가줄게 우주보다 더 넓은 곳 우릴 꼭 숨겨줄 거야 Oh I need some rest Where's my forest And I'll show you my wonderland Oh I need some rest Where's my forest Oh I'll show you my wonderland 바다보다 더 깊은 곳 바다보다 더 깊은 곳 그곳에 널 데려가줄게 우주보다 더 넓은 곳 우릴 꼭 숨겨줄 거야 Oh I need some rest Where's my forest And I'll show you my wonderland Oh I need some rest Where's my forest Oh I'll show you my wonderland What's your forest 뭐 happening 작은 숨결에 피어난 구름 하나 내딛는 걸음에 피어 나는 들꽃 나에게 너는 우주 너는 내 별 너는 내 봄 젖던 꽃이 피는 이 계절 불어오는 맘 사계절을 돌아오는 먼 찬란한 햇살 작은 손짓에 흔들린 꽃잎 하나 내 심장에 날아앉은 나비 하나 나에게 너는 우주 너는 내 별 모든 계절 젖던 꽃이 피는 이 계절 불어오는 맘 사계절을 돌아오는 먼 찬란한 햇살 나에게 너는 우주 너는 내 돈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 계절 사계절 부서지는 맘 작은 별을 물들이는 넌 피어나는 봄 잤던 꽃이 피는 이 계절 불어오는 맘 사계절을 돌아오는 넌 찬란한 햇살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여러분 서울에서도 푸르른 녹지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. 바로 서울실론 그럼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? 예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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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식물원으로 와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좋고 지금 조금 덥긴 한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힐링하기 좋은 것 같아요 플랜 트레젤 여러분 여기 진짜 서울이라고 생각이 안들어요 맞아요 진짜 초록초록 푸릇푸릇해가지고 벌레도 없고 어디 놀러 나온 것 같아요 멀리 완전 서울 속에 이런 곳이 엄청 넓고 쾌적하고 좋다 좋아 딱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에요 저희 오이오이가 추천하는 서울 속 힐링, 서울식물원 다들 한번 꼭 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청춘마이크서울과 오이오이와 함께 한 회차 영상도 끝 안녕 안녕 안녕